오늘 제 친구 스피치해줬던 제 결혼식에서 초대했거든요 친구 자고 한다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편하게 돌아보려고요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많이 익숙하시죠? 신선꽈전 신선꽈전도 받고 오 나 여기 힘 봐 우리 오늘 그래서 핫팟도 만들어 먹었거든요 푸주도 사고 고기도 다 먹었어? 오 다 먹었지 이거 또 마이클도 그걸 좋아하더라고 엄청 잘 먹었는데 되게 양 많았잖아 우리한테는 한 세입거리 밖에 안돼 아시안 마켓 가서 잔뜩 핫팟 재료를 사왔습니다 두부랑 소고기랑 푸주 저번에 먹어도 봤는데 맛있어가지고 푸주 또 샀고 이거 좀 줄일게 완성 뚜껑 닫고 한 포로로 끓여서 먹자 그래 맛있어? 응 환기증 난다고 지금 맛있지 하나 둘 둘 먹겠는데 응 두 판 하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밥이랑 안 먹으면 난 원래 그래서 이거 많이 먹으려고 핫팟 먹을 때 밥 안 먹어 많이 먹으려고 진짜 밥 먹으면 배 찬단 말이야 맞아맞아 고기 먹을 때 원래 나 그렇게 밥 안 먹어 나의 철학이야 난 냉면 먹어 아 냉면인데 지금 원래는 안 돼 이거는 이거랑 안 맞지 그치 그치 나한테 얘기해봤어 있다고 자랑하려고 저희 짜잔 데자뷰 왔죠? 저녁이에요 이제 벌써 여러분 푸주 왔지 8시 14분 포거를 두끼를 먹긴 처음 아니야 이번엔 다르다고 이번엔 떡 넣었다고 그래 마라 떡볶이라고 진짜 또 이제 영화 보면서 잘 먹겠습니다 먹다가 너무 싱거워가지고 라면 하나 풀었거든요 간이 딱 맞대요 역시 MSG의 힘은 내단해요 마이클이 끝났다가 여기 집에 왔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정루 한 거 가지고 어디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제가 아직 도착 안 했다고 그랬어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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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미씨 다미씨 와우 다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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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짬뽕 다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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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짬뽕은 저도 처음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여러분 친구가 주말에 놀러왔을 때 이걸 사다 줬는데 기대돼요 다이빵 다이빵 불닭 짤떡 이거 한 번 먹어보려고요 오 되게 티크 같다 음 맛있다 그래도 떡볶이 과자 그거 맛이에요 집에 있는 양배추도 좀 채썰어놓고 고춧가루도 좀 더 넣었어요 더 맵게 하려고 난 알겠어 뭐라고 해야해 뚜껑 먹기 너무 좋아 만두야 돼 간장으로 만드는 맛있다 맛있어 cena 자, 다 왔어요. 퇴근하자마자 친구가 놀러왔을 때 사왔던 떡인데 이게 좀 남아가지고 로제 떡볶이 해먹으려고 오는 길에 재료를 좀 사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갈릭이랑 파는 이미 썰어놨고 버섯, 양파, 양파 그리고 저 이거 스카치에가 항상 떡볶이에 넣어먹는 건데 요것도 넣으려고 사왔어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쇼댐, 쇼댐. 맞아, 맞아, 맞아. 청라토 소스도 살짝 집에 어차피 있어가지고 러스쿨 넣을 거예요. 파, 양파 먼저 볶아요. 푸주도 넣어보려고 지금 불리고 있어요. 파,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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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마이클이 르치현이에 갔다가 선물로 사서 줬어요. 약간 소주찬처럼 쬐끔해가지고 사이즈가. 하이라이트는 요구. 스커트에그. 삶은 계란에 다진 고기를 감싸가지고 튀긴 음식이거든요. 영국음식. 이게 근데 떡볶이 소스랑 진짜 너무 찰떡궁합이야. 이거 안 녹으면 사람 없게 해야 돼 진짜. 저희 영화 보고 있어요. 모닝글로리. 하피 프라이데이. 하피 프라이데이. 저희도 이제 슬슬 내년쯤에 집을 사가지고 들어가려고. 지금은 방이 하나인 집인데 방이 하나 더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이번에 아예 집을 살려고 지금 이제 막 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너무 요리 여러분 진짜. 키친도 진짜 넓고. 여기가 리빙룸 거실이고요. 나가면은 이렇게 발코니가 있는데. 네. 여기 옆에는 아주 공사 중인데. 앞에 이제 공원처럼 녹색 잔디도 더 깔고. 이렇게 보기 좋게 하고. 저쪽 뒤쪽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강이거든요. 그래서 걸어서 5분만 나가면 강가인 거예요. 산책하기도 너무 좋고. 절차 안. 하피 프라이크.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제가 못 알것이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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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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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공원이고 저기가 잘 안보이는데 여러분 여기가 호스에요 호스 됐어요 맨소이? 문제는 여기 바로 메일이 있어요 뷰는 나쁘지 않은데 여기도 안있고 이제 여기도 뷰 뷰 정말 멋있네요 이 집이랑 비슷한 거 같아요 부엌이에요 부엌은 확실히 좀 더 커죠? 우리 저희 거보다 여기 발코니가 밖에 있는데 여기도 뷰 첫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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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법에 금지 매트 첫머리 구석이 첫머리 첫머리 이 영상도 쓰게 돼요. 오오오오 이 영상들은Hello. 예 네 엘리자베스 여왕 박례식이 있는데 혹시 촬영도 있으면서 여기 지금 나와있거든요 그냥 스윗訴 저희는 지금 현화도 마치고 지금 버킹헌 궁전으로 다시 왔거든요. 아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쪽에 이제 마지막 운구, 관이 지나가는 행렬이 여기로 지나가기 때문에 통행이 통제됐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문을 열어가지고 이쪽으로 왔어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인터페이스. 이름이 인터페이스 맞나? 오늘 피곤해서 입고 오랑단 하려고. 오늘까지 토요일 월요일, 이게 3일 연휴였는데 원래 월요일이 공휴일이 아니었다가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를 하고 갑작스럽게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이번 주 3일 연휴였거든요. 어제는 저희가 집 보러 나갔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집에 산지 지금 정확히 한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이제 더 이상 연장을 안 하고 최대한 집을 사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결혼식 때까지는 신경 쓸 게 많으니까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면은 슬슬 이제 집 사는 거를 조금 알아보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주변에 집을 산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보통 이게 집을 당상 사고 싶다고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뭐 모기지라고 해서 대출을 받는 과정도 되게 복잡하고 솔리스터라는 것도 따로 고용을 해야 되고 원하는 집을 찾아도 오퍼라는 걸 넣으면은 저희가 바로 그 집주인이 저희한테 팔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동시에 오퍼를 넣으면은 또 그 집주인이 결정하고 하는 시간까지 해서 과정이 엄청 복잡하대요.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원하는 집이 만약에 비어있는 집이면은 좀 더 빨리 진행이 되겠지만 우리가 집을 샀으니까 언제까지 집을 비워달라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집주인이 다른 집을 구해서 나갈 수 있을 때까지 다음 그 집을 산 사람이 기다려야 돼요. 빠르면은 집을 찾기 시작한 시점부터 6개월. 뭐 길면 1년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부터 집을 찾기 시작을 해도 내년 저희가 이 집 계약이 끝날 때까지 집을 못 찾을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일단은 어쨌든 최악의 경우 여기를 6개월 더 연장을 하더라도 일단은 최대한 빨리 집을 찾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정말 운이 좋아서 내년에 딱 들어갈 수도 있고 내년까지는 렌팅을 하다가 내후년에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되게 긴 대장정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일반 부동산 가가지고 총 3군데 봤는데 하나씩 좀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는 기차 레일 바로 옆에 있다든지 아니면 새벽 마지막에 봤던 집은 1층이어서 창문을 열면 바로 그냥 밖에 지나간 사람이 집 안을 볼 수 있는 구조여서 저희는 1층은 피하고 싶거든요. 어제 보러 간 것도 집을 바로 사려고 간 생각은 아니고 그냥 가서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 정도 가격대에 어느 정도의 컨디션을 집을 살 수 있는지 좀 알려고 간 거여서 부동산 갔을 때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것저것 앞으로인데 더 더 많이 집도 봐야 되고 알아보긴 해야겠지만 어쨌든 저희의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뭔가 타이밍이 안 맞고 이러면 내후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되게 말이 지금 길어졌는데 집에 와가지고 피곤해서 반신욕 하려고 물 받아놓고 지금 너무 물 식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긴급한 상황입니다. 오늘 월요일이고 저는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까지는 괜찮았어요. 화장실도 가고 했는데 갑자기 일하다가 중간에 한 10시쯤에 손을 씻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 이상하다 해가지고 여기 부엌 물도 틀어보고 다 했는데 물이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무슨 일인가 이게 왜냐면 예전에도 한 번씩 그렇게 점검한다고 단수가 된 적이 몇 번 있긴 했었거든요. 계속 기다리다가 이상하다 싶어서 마이크에서 물어봤더니 마이클이 얼마 전에 레터가 왔었대요. 나 나도 몰랐잖아 또. 몇 주 됐대요 이 레터가 온 지. 이 날짜에 점검 때문에 하루 종일 단수가 될 거다 이렇게 미리 공지가 왔었던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게 단수되는 거 왔으면 차라리 오늘 그냥 출근을 하는 게 나았을 텐데 모르고 있다가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제가 오늘 저녁을 하는 날인데 물이 없으면 뭘 의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원래 오늘 만들려고 했던 게 포기김치 사다 놓은 거에다가 돼지고기 코스트코에서 사온 거에다가 김치찜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또 물이 안 나오니까 그냥 전기밥솥에다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김치찜도 많이 여기다 하시더라고요. 압력밥솥에. 브리터에 남아있는 물로 정말 7분 안으로만 씻어가지고 밥솥에다가 그냥 김치찜을 해보려고요. 양파를 한번 얇게 깔아주고 돼지고기 어차피 통째로 널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덩이. 김치찜에다가 목살로도 맛있긴 한데 저는 약간 이 기름기 있는 삼겹살 넣으면 더 맛있더라고요. 이번도 해주고 김치찜을 남은 거 부어주고 물 아주 살짝 고춧가루 있으니까 고춧가루 좀 많이 그런 맵게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했죠? 진짜 살짝 이렇게 하면 넣어도 물이 많이 생길 거예요. 아마 물을 많이 안 넣어도. 설탕을 살짝 넣어줘야 맛있어. 다시 할 수도 있으니까 흔들들끝해지라고 살짝 이렇게 해서 이제 밥솥에다가 넣겠습니다. 원하신 고압모드입니다. 고압찜 군구가 맛있는 요리를 시작합니다. 이 어쩌면 김치찜에는 두부를 많이 안 넣기는 하는데 두부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랑 마이크림은 주로 다 지금 살짝 국물 간 봤거든요? 딱 맞아요 왜? 왜? 그런거지? 위치하긴 짜리 시청자 사진 잘 벗겨서 배기건대 어디를 가야 조금만? 이게 여기 아! 아! clever cleverittle 제가 마음에 들어요 thank you 잘 perfection 오우 oh, nice 어디 갔어? 네, 어디 갔어? 내 맘은 셀럽이 너무 많아 머슴밥 아니야 머슴밥? 작은 보울! 너의 보울가 더 크지 않나? 똑같이! 똑같은 보울 배! 즐거워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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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치킨지? 치킨 브러스 제가 치킨을 샀어요 그래서 이거 치킨을 샀어요 제가 좀 더 만들어볼까요? 재배는 이 부분에 롯글레옴 그리고 롯글레옴 롯글레옴 한꺼번에 Porsche 두세 일단 운동가야 돼가지고 고구마랑 지금 브로콜리 데우고 있어요. 완전 건강식이에요. 브로콜리에 닭가슴살 고이에 고구마. 건강하고 건강하고 건강하고. 너무 좋아요. 고마워. 고마워. 무슨 차? 공격. 버벅 공격. 네. 고마워. 고맙습니다.